장애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장애 청년 드림팀이 올해 18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단원들의 부푼 기대감과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발대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각 국가의 장애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미래 국제사회 리더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음과 같이 선사합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영회관에서 장애 청년드림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신한금융그룹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해 온 장애 청년 드림팀은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장애 비장애 청년들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재개해 올해로 18기를 맞은 장애 청년 드림팀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장애인 고용과 기술 활용 현황, 디지털 포용 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의 각 도시로 떠날 예정입니다. 디지털 IT for humanity라는 주제 아래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디지털 기술 발전 사례를 보고자 빅테크 기업인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및 유엔 본부, 정보기관 등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주거 접근성, 장벽 없는 환경 등 장애 청년들이 직접 겪은 국내의 장애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캐나다, 독일, 일본 등도 둘러볼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또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많이 경험하고 즐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의 기부금 전달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지막에 오는 그 감동을 항상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로 첫 번째를 맞이한 장애 청년드림팀 도전자들은 각자의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며 꿈을 향한 도전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가거든요. 실제로 가서 장애인들에 대한 직무와 비장애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 온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용기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